저게 지금 엄청 유명한데? 제가 옛날 한국 처음 올 때 알바했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용산역 앞에 포장마차촌이 있었어요. 그때 시절부터 제가 한국 처음 올 때 알바. 초계장순이. 사장님이랑 잘 아시겠네? 네, 사장님이랑 친하고 많이 가는 집이에요. This way, this way. 맛있겠다, 또. 이것도 아버지가 거의 처음 드셔보시지 않을까? 네, 처음 드실 거예요. 분식은 안 먹었어요. 떡 치수는 사실 드실 일이 없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Hey, hey, what's up? 뭐지? Hey, pleased to meet you. My friend. Oh,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Please to meet you. 아버지 참 됐네. 화면으로만 뵙고. Yeah, Chris is telling me about your nice success in your restaurant. Thank you. And they believe that he is to work here. This is the friend. This guy. Because I saw the video with him working. Yeah. Very good.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왜, 왜 눈치를 보지? 그... 어. 매운 거 시킨 거. 어. 할아버지 알아? 뭘... 어... 매운 거 알지. 그런데 엄마는 매운지 모르지. 이거 진짜 매운 맛이에요, 그거? 아빠 못 먹었어. 할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매운 거 너무 맵다. 너무 맵다, 이거지? 여기, 여기 알바했잖아. 다 하나도 못 먹었어. 그 정도. 네, 할아버지 먹고. 그리고 할아버지 어떻게 해? 못 드시겠는데? 어떡해. 왜 할아버지를 갖고. 할아버지 어떡하냐. Hi, Chris. Hey, hey, 상호.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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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종류별로 다 나왔다. This is real special to be here. Wow. 아... 담보기? 담보기? I don't think so. Well, when I saw the 담보기 and the red sauce, I figured it's gonna be spicy. I've always liked spicy food, and food sort of tastes boring to me if it doesn't have some spice to it. So, dad, this is basic 분식. This is soul food of Korea. We have 튀김. Wonderful 튀김. Different varieties. Fried vegetables. We've got, you know, sweet potato. And then this is 순대, my favorite. 내장, or all these innard parts. Okay. All the good parts. All right. And then this is 떡볶이. The hot stuff? That is the hot stuff with the rice cake. It's an onion, chapped onion. Okay. That's, it's, it's, 떡. It's for 떡. That, yeah, that's a little spicy, so don't eat that girl. It's a little spicy, so don't eat that girl. It's a little spicy, so don't eat that girl. It's a little spicy, so don't eat that girl. It's a little spicy, so don't eat that girl. It's a little spicy, so don't eat that girl. It's a little spicy, so don't eat that girl. First, just take one. Like this. Okay, one of these. Yeah. Ah, 떡볶이부터 또 먹으래. Oh, yeah. Oh, 매워. Oh, 매워. Yeah, 이거 어지러운데 너무 매우면. Oh, 매울 것 같은데? Oh, 매울 것 같은데? Oh, 예단이가 또 너무 걱정해요. Oh, 예단이가 또 너무 걱정해요. Oh, 예단이가 걱정하잖아. 이거 확 오거든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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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Oh, 왜, 왜, 왜? 춥다고 하는 거 아니야.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어떡해. 이런 울음처럼 봐요. No problem, right? But, but no problem for grandpa. But no problem. 어, né. 어, surveys, nothing. 다행이다, 하니까. 그것도 없다고? 뭐, speak 안 된 거 아니야. But no problem for grandpa. 아... A... No problem? 그리스가 당황하는데? I should have my own water though. I need a water. 어, 거기 말해도 되잖아. 내가 화를 줬잖아. 우리 화장할 때부터 뵙겠습니다. 잘 드셔. 어묵은 매울 텐데. 이렇게 되면 작전대로 안 되는 건데. 케이스가 오히려 땀을 흘리는 것 같은데. 크리스만 이마에 땀이 송굴 송굴. 상호, 사장님. 여기 조금 덜 맵게 했나 봐요. 그럼 맵질이 아니니까 최대 이빨이 이렇게. 기다려봐. Clickhei doing the same thing. 후루루룩 GIRS. 입 ни을 하자 Dieu. dirig devant? resume. 자, 이거 들어주세요. 무슨 부위일까요? 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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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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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두덕?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매운 떡볶이에 안 놀라고 물렁뼈에 놀라시네. 룽. 오, 진짜 쩌쩌. 괜찮아. 그 부분을 먹어야지. 어머나. 다시 집어넣었어. 뼈인 줄 알고. 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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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 잘 Shakespeare. 이 맛은 음미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 장 이MO? bay bez. 여기 있어. 아프 couge 하나 부탁해요. 아우, 애들이 어쩌랄게. 엄청 매운 거. 안 돼, 안 돼. 애들은 안 돼. 야, 뭐야. 색깔이 두 배야, 색깔이. 아, 무서워. 딱 봐도 몇 개 생겼네. 매운맛 2단계. σει. Immediate! It's spicy. 이게 맛있어. 맛있어? 매울 텐데. 그런데 크리스도 같이 먹기는 하네. 아, 매워. 아버지는? 음. 오. 음. 오. 오. 이거 뭐야? 너무 맛있어. 오. 매운 거. 슈퍼 스파이스예요. 눈이 파르르 떨려, 지금. 크리스는 눈이 파르르 떨려. 기획대로 잘 안 되나 봐. 업드레이드. 레벨업. 놀랐어요. 라스트 드래곤 놀랐어요. 와, 너무 잘 드신다. 한국인도 못 먹어요, 이거. 진짜 잘 드시네. 아버지. 괜찮으신가? 뭐야? 이런 반응이 아닌데. 한국 사람도 잘 못 먹어, 진짜. 우리 매운 소스에. 맛있다. 또 청양고추를. 오, 오케이. 끝장나요, 이게. 아, 그래. 야, don't worry. 아, 이거 아들이. 읽어 먹으면 정신 나간대. 이미 나간 거 같은데, 지금. 제 정신이 나간대. 정신이 아니예요. 그만, 그만. 네가 먹을 거 아니면 조용해. 아, 알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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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거 잘 알고 있네! 왜냐면, pueden 먹으면vez선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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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저게 지금 사정적으로 드릴게요. 이야기 한테 맞춰서, 이計측에서 파일이 이름은 정확하질 것 같아? 크리스의 의도를 알으신 것 같아. 이 choréo는 내가 조절할까. 아니, 이거 한 번씩iced. 제발 내가 죽을 것 같아. 오, 먹었어, 크리스도 먹었어. 야, 저걸 수절했어. 매운 게 느껴져, 여기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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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아버지 할 수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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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할아버지 괜찮아요?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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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도 있었구나. 못 봤어, 저거? 정신 없어서.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 오. 먹었어, 먹었어? 정신 나갔어. 떡볶이 집에서 욕 났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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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렇다고 땀 흘리지도 않고. 흥, 멀쩡하신데요? 다시 한번 봤어요. 오, 오, 오. 오, 오. 한 잔, 네. 생맥 한 잔 주세요. 이게 뜨고 내려가는 거지, 뜨고, 오케이. 주먹밥. 아이고. 아프실까 봐. 저는 녹지, 녹아. 맛있겠다. 예담이 잘 얘기해 봐. 티라미스를 먹으러 가자고. 응? 티라미스를 먹는다고? Let's race to the bottom. 아프야? 아빠야, 나 여기서 티라미스 사줘. 티라미스? 티라미스. 티라미스? 그거 다음에 하자. 그거 조금 비싸. 너무 비싸. 비싸. 비싸서 안 된다고? 조금씩 사줄게. 자, 짠돌이네. 이 다음 이 티라미스는 밥값이야. 비싸. 아니야. 사러 가자. 사러 가. Let's go get some tiramisu. Let's go get some tiramisu. Let's get tiramisu. Let's get tiramisu. 저한테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 추억을 한 번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아, 아. Down the steps. 워호호호호호호호. All right. Let's go get some tiramisu. 애들보다 크리스가 더 신나지. 애들이 뭐 할아버지 끌고 가는데 거의. The girls are dragging you. 애들이 할아버지랑 너무 익숙해졌어, 지금. Oh, I like this. Oh. Nice to take a walk with you girls. Hands up. Daddy, show your manicur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다르네. 우와. 맛있겠다. Oh, I love the way it. This looks good, too. 진짜? 엄마, 얘 2개랑 얘 1개. 4개만 먹을까? All right, I'll do it. I'll do it. I'm grandpa. I'm grandpa. Grandpa flex. 할아버지 오신 김에 할아버지 한국에 잘 오니까. 아니, 본인은 안 사면서 할아버지가 산다니까. 점수 많이 따실 기회 드려야죠. 체라미수 3개? 3개? 체라미수 3개? 얼마야, 3개나? 하고요. 이 과일, 생과일 올린 거. 그거 한 2개 하고요. 어? So I ordered you can check out. 네. 그거 54,000. 그거 54,000. 이거 54,000? 54,000? 카페에서 54,000? 54,000? 진짜 비싼데? All right. Thank you. 맛있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 먹을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티라미수 크네. 아유, 맛있다. 우와, 맛있다. 이거 너 처음 먹어요, 이거. 우와,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아유. 아유. 잘 먹네. 저러면 사주고 싶지. 맛있나 보다. 저러면 사주고 싶지. 너무 맛있나 보다. 아주 귀엽다. 여기 그리지. 할아버지한테 잘 먹겠습니다. 내겠어? 잘 먹겠습니다. Thank you, Grandpa. Thank you, Grandpa. Thank you, Grandpa. Thank you. 그래. 야, 할아버지 미국 가기 싫을 것 같아. 아유, 그렇지. 드시라고 또 추워. 아유, 착해라. 행복을 드시고 계시네. Your's tastes better than mommy's. 계속 그냥 수시로 안 해드려. 응? 그래야 잘 이렇게 베푸실 거야. 어우, 입만 살았어, 입만. 표시가 베푸신가 그래. 표시가 베푸신가 그래. 표시가 베푸신가 그래. 예, 예. 맞는 말 하셨구나. 아유, 선미씨가 오른말이야. 아유, 정말. 아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했어 좀, 미소 좀. 이렇게 다 해주세요. KiKA pew 18 6 10 감사합니다.